5 출발합니다 기습적인 서비스 폭발적인 움직임 3구 시린 그런 멋진 공이 들어오죠 그렇죠 서비스 범실 해야 됩니다 남성빈 긴 서비스 3구에 가 좀 연습 잡은 선수가 망설여 있네요 어 그렇군요 경기를 관람을 위해서 오셨다는데 예 예 이미 윤주현 선수에게 전달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벤치 관중 속에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윤주현 서비스 쫓아갑니다 자세를 정확히 잡아서 해주는 모습 좋습니다 동점 찬스 그러나 서비스 서비스 변화를 일구 어떤 동작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강하게 풍당 풍당 서비스 풀리기 나왔죠 예 4대 6 3구 길게 보냈고 반대전 양을 이용했는데 예 아주 좋았습니다 백헤드 남성 네 첫번째 게임 두 점차 남 32 3 5 4 4 5 p 윤주현의 서비스 깊게 찔러넣습니다. 1대2 윤주현 탄력을 잘 줬음에도 윤주현 선수가 지금 따라가서 잘 처리해 줬습니다. 윤주현 선수의 바나나 범시를 바나나 플릭을 범시를 유도하거나 지키고 있다라는 것 순간적으로 줍니다. 그러나 점수는 한점차 폭 쏘아주 5대3 리드는 남성빈 부엔드 탑스피 직선으로 갑니다. 패 주고 있고 윤주현 선수가 지금 떨어지면서 디펜스를 하면서 지금 경기 에러우를 걷고 있는 최대한 뭔가 한 포인트 한 포인트를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끈질긴 집중력이 또 선수들에게도 필요 답답함을 남성빈 오오 그것이 가능한 점수차입니다. 퐁당퐁당 서비스 주현의 서비스 기습 석점차 남성빈 이번에 백핸드 변화 네 그 부분에서 위치 지점을 좀 찾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다시 기습적으로 윤주현 선수가 뭔가 판단이 조금씩 망설이고 생겼습니다. 그렇군요 미시 윤주현이 한 점을 가져가면 매치 포인트 남성빈이 가져가면 게임 포인트 게임 포인트 짧게 내줍니다. 적극적으로 다가섭니다. 그리고 경기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. 바나나 플릭 수리 바다나 플릭 수리 유리 최대 mij 하 수리 수리 차례 공천 사이드에서 이제는 바깥쪽 사이드 두 번씩 번거라 양선수 사이드 교체 당타 짧게 해주든지 아니면 한번 기다려주든지 하는 여유가 필요해요 7대2 오 윤주현이 좋아졌어요 2대8입니다 남성빈 윤주현 포핸드로 계속 갑니다 네 번째 포핸드 다섯 번째 포핸드 정답 기습 서비스 바다를 다섯 번째 포핸드 다섯 번째 포핸드 다섯 번째 포핸드 다섯 번째 포핸드 다섯 번째 포핸드